헬레. 비전. 펄리. 우드. 오토. 리묵. 와, 이거 어떻게 했어요? 헬스. 클럽. 오랑. 뭐? 우탄. 맞아, 맞아, 맞아. 오락으로 들렀어, 오락으로 들렀어. 오락인 줄 알아서. 오락으로 들렀어, 오락으로 들렀어, 진짜로. 소떡. 소떡. 양념. 치킨. 고속. 어스. 춘기. 와. 자랑. 두 잔. 구리. 와. 구리. 와. 두루. 땡. 두루. 두루 막기. 야. 시기. 두루. 띡. 두루. 두루. 시기. 야. 시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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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하나의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, 이러면. 누가 하나의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, 이러면. 두루치기를 본인이 모르는 거는 좀 어떻지. 그렇게 치고 다니면서. 두루, 두루.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두루치기를. 두루마무. 근데 원래 첫 번째 먹으면 안 풀려. 다른 거면 인정해 줬는데 두루치기 모르는 거는. 앞으로 고기 얘기하지 마, 이제. 고기 수거. 강호동 씨 모양 보셨어요, 두루 할 때. 미 살짝 하셨잖아요. 두루! 땡! 두루! 강호동 씨가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에요. 정답을 외치지 못한 상황. 정답을 외치지 못한 상황이에요. 정답을 외치지 못한 상황이에요. 진짜 맞히고 싶었던 거야, 이번에. 두루미국이라도 하지 그랬어.